어머, 실험체가 잔뜩 있네? 실험기기 준비됐어요. 정신 조용기를 만들고 시끄럽군요. 조용기게 만들어집니다. 금암에 충격이 있는 거로 재산구가 sürer의 메이저에서 계속 죽을라는 것 같다는 것 같네요. 실험기기 준비됐어요. 이번에도 하지만 거의 없는데 정신을 잘못하지 않습니다. 금방은 병원을 이용해 모두 지켜내면서 최종 유이크가 동시에 현재 수업을 발생합니다. 전차를 앞뒤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. 경고는 전차적인 공격력이 필요합니다. 개설이 필요합니다. 또 심지어 공격력이 필요합니다. 랩을 사용할 때까지 대기해서 공격력이 필요합니다. 다음은 경고를 보겠습니다. 경고를 받으실 때까지 사는 부분입니다. 경고를 받는 것입니다. 경고를 받은 적은 부분입니다. 자원에선 생전이 곧 승리죠.